자, 지금 배운 거 정리요. 15년도 하반기에 나왔어요. 그러면 6, 7, 8, 9 나올 때 됐어요. 그렇죠? 4사이클, 2사이클, 앞서기만큼 자주 나오는 겁니다. 또 엔지니어가 4사이클, 2사이클 모르고 해경 가면 좀 그래요. 그렇죠? 합격은 했는데 기관장이 물어봤을 때 몰려면 그렇죠? 가장 틀린 것은? 이게 어느 거 틀린 것은? 잘 봐야 돼요. 가장. 이럴 때 시험 문제 볼 때는 여기다 밑을 쳐놓고 엑스페 쳐놓으세요. 엑스페. 시험 문제 풀어가면서 틀린 거 맞은 건 동그라미 이렇게 쳐나가라고요. 그렇죠?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번에 학생이 누구처럼 실수하지 않아. 이번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실수하는 게 바로 거기서 틀리더라고요. 다 맞췄는데 내가 보니까 바른 걸로 본 거예요. 바른 걸로. 자, 맞죠? 틀렸네요. 그렇죠? 구조가 복잡. 금방 배웠잖아요. 간단. 일단 회전의 기운을 하나? 저번에 금방 배웠죠? 네. 네.